한동훈 대표가 두 달간 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돼서 오늘 원래는 이게 비공개 회의에 대한 그런 거니까요 오늘 원래는 이게 비공개 회의에 대한 그런 오늘 혹시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떠실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두 달간 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돼서 오늘 원래는 이게 비공개 회의에 대한 그런 거니까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민심에 긴밀하게 또 정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떠실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Kilda 고생맨 presente 6